오늘,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 원단위 입장하고 있습니다! 가자, 가자, 가자! 파이팅! 지금 우리 앞에 자아랑스러운 연세대학교 원단위 입장하겠습니다! 기간과 스스로 탈 드립니다! 아, 정말 뭐라고 할까? 긴장되는 건 물론이고 실수하지 않을까?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들? 걱정이 좀 많이 앞섰습니다. 저쪽에 관객이 보이는 거예요. 저희 쪽 학생들, 저쪽 학생들 관객이 다 보이고 현장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긴장감은 저쪽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무섭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요. 아, 저기서 할 수 있을까? 바로 응원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! 성공! 성공! 준비! 그리고 긴장ividad 그게 필선 인슴 가자! 고맙습니다. 내 남足으로 내 남은 일에 내 남은 일 내 남 담에 내 남은 일 내 남은 일 나만의 지점은 더운 신의 흥생을 모여 바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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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슴 속에 영원한 시간을 바라라 연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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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박수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괜찮아 괜찮아 원시 리 이 선수 승부하고 다시 응원 시작하겠습니다.